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정순왕후 김씨의 마지막으로, 사후에 엇갈린 다양한 평가를 받는 정순왕후 김씨 이야기입니다. 정순왕후는 순조 5년인 1805년 음력 1월 12일 창덕궁 경북전에서 승하했습니다. 정순왕후의 승하와는 별개로 승하 직후 벽파는 2년 만에 순식간에 몰락해 벽파의 집권기는 정순왕후의 수렴기와 거의 겹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권유의 상소로 비롯된 대원저지기도사건으로 권유의 이한묵 정재민이 물고된 것이 시작이었고, 가속화시킨 것은 바로 직후의 김달순의 상소로 박씨백은 이를 자살골이라고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다급해진 벽파의 맹장 김달순은 사도세자 추승 찬성세력을 비판하며 영남만인소 사건의 이유를 처벌하고 사도세자를 비판했던 박지만 윤재겸을 추진해 사실상 벽파의 무장을 못박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드경이 김달순은 정승이 되어서야 의리를 알았단 말입니까? 라고 상소의 벽파축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순조는 조드경의 상소의 점차 수위를 높이며 김달순 김관주를 죽이고 권유의 상소에 찬동하는 기미를 보였다는 이유로 심한지를 추탈했으며 김달순을 옹호한 섬해수를 사탈시켰습니다. 이후 벌어진 김희영의 팔자 흉원상소는 벽파를 역적으로 못박아버렸는데 이미 영조년간의 김한록이 죄인의 아들은 임금이 될 수 없다며 정조를 모해하는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파가 소멸한 자리는 당색이 거의 없었던 십파가 채웠고 곧 세도정치의 수렁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정순왕후 역시 김조순을 특별히 견제하려고 했다는 징후는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대중의 인식 속에는 정조가 세운 업적을 몽땅 뒤집어 엎어버리고 조선왕조를 망친 벽파의 우두머리라는 부정적 평가가 높았습니다. 이인화는 소설 영원한 제국에서 임진왜란보다 더한 존재였다고 평하기도 했으며 맹공이 서당의 작가 윤승훈 작가는 악마급의 인물로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선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 정순왕후의 높은 정치력과 업적들이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만화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의외로 당대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한 여걸로 매우 고평가되는 인물이며 박시백 개인도 정순왕후에 대해 상당히 호감이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록으로 실제 행적을 살피면 정순왕후에 대한 선입견이 얼마나 부당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조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정계에서 남인을 사실상 주방하는 신유박해를 일으킨 것도 일부 참작의 여지는 있습니다. 사실 신유박해 초기는 남인 및 시파 계열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가까워 적당히 끝날 수 있었지만 황사형 백서 사건이 일어나면서 적당히 수습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정순왕후는 신유박해를 주도하기는 했으나 사태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제어하고 있었는데 예로 수렴청정할 때 정약용 등 남인을 국문하고 처벌하라는 신하들의 요구를 여러 번 묵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목이 떨어진 신유박해 때 정약용 등 남인 핵심 인물들이 살아남은 것도 정순왕후의 덕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신경을 써 비변사 관찰사 수령 등 통치질서의 확립을 강조했고 공노비를 협파했는데 특히 공노비 협파와 장영영 폐지 등은 선왕정조의 뜻을 계승했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정책이었습니다. 장영영 폐지 대목에서는 선왕정조가 장영영을 세운 뜻을 거론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정조가 장영영을 임시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하려고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전 정권과 대립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 정권이 시작한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경우는 꽤 여럿이라서 정순왕후가 반정조파라고도 그렇지 않다고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개 장영영 협파가 정조치세 부정이란 논리는 오군영 위주의 군권을 가진 노론 벽파가 군권 전체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해석합니다. 박시백은 정말 군권 전체를 장악하려 했다면 그냥 장영영의 대장을 벽파인물로 박아두면 된다며 실제로 정조도 훈련대장에 홍구경 하나 안쳐 군권을 장악한 바가 있다고 반박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규장각 축소도 마찬가지로 정조말기의 규장각은 이미 과거 집현전 수준을 넘어서 권한이 비대해져서 축소가 불가피했는데 장영영이나 규장각의 부작용은 남인인 정양용조차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정순왕후가 여군 여주로 칭했다는 것을 두고 스스로 여인 군주를 자처했다는 소리가 나오지만 이런 표현은 수렴청정을 했던 조선의 다른 대비들도 다 사용한 용어였습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매번마다 사용한 건 좀 유별나긴 했지만 그럴만도 한 인물이었는데 훗날 이대에 걸쳐 수렴청정을 했으나 친정 안동 김씨에 휘둘린 순원왕후에 비하면 정순왕후의 정치력은 훌륭했습니다. 정순왕후는 벽파의 영수인 심한지를 영의정으로 임명했으나 벽파 일변도 정치만을 편 것도 아니라 소론계열인 이시수, 이병모 등의 대신들은 신유박해에서도 무사했고 유직을 역임했습니다. 오히려 정순왕후가 김조순을 숙청하지 않아 세도 정치를 불러왔다라는 이상한 비판도 나오지만 이것은 정조의 결정을 뒤집지 않은 것일 뿐 실책이라 보긴 애매합니다. 김조순은 노론의 핵심 가문이었으며 처신도 오히려 정순왕후를 비롯한 조정을 안심시키는 얌전한 것이었으니 정순왕후가 김조순을 싫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장영영 폐직관과 관련해 보면 묘한 것이 아직 국구도 되지 않은 김조순에게 장영영 대장을 임명한 것이 바로 정순왕후로 김조순과 장영영을 반대 세력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세도 정치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의 붕당 정치 체제를 뿌리부터 파괴한 영조와 정조의 책임이 훨씬 크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입니다. 즉 세도 정치의 책임을 단순히 정순왕후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것으로 숙종이 환국을 남용해 조선 붕당의 건전성을 통째로 날려버렸고 영조가 풍산홍씨를 양성해 세도 정치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정조는 기껏 척신을 청산하고 제대로 된 붕당을 복구했으나 격화된 당쟁은 상대당의 존립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일당 독재와의 풍토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조의 줄론 탕평은 정조 말년으로 갈수록 균열을 드러냈고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 격파가 득세하면서 탕평이 무너질까 안동 김 씨에게 힘을 실어주어 세도 정치의 포문을 직접 열어버렸습니다. 결국 정순왕후가 정조의 정책을 부정해서 조선의 몰락이 왔다던 과거 대중적 인식은 완벽한 거짓이고 정순왕후가 정조의 정책을 따랐으니 세도 정치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입니다. 다만 정조조 대까지 있었던 남인 시파 계열을 날려버린 것도 정순왕후의 책임이 맞긴 한데 정순왕후의 정치기조는 정조의 기조에 본인 당파색 추가 정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정순왕후대까지는 요직에 등용되었던 인물을 보면 남인을 날려버리긴 했지만 온건한 소론시파 계열들이 그대로 등용되어 있어 최소한의 다양성은 안 잃었습니다. 정말 문제가 터진 것은 정순왕후가 물러나면서부터로 최소한 유지되던 균형을 안동 김 씨 세력이 정순왕후 중심의 벽파 세력을 치면서 무너졌고 순조는 정치를 모른다는 핑계로 이를 방치했습니다. 이를 조율해줄 세력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는데 정순왕후 사망 이후 최고 어른이 된 효유왕후조차 어쩔 수 없었던 게 순조 본인이 폭정을 저지르는 것 자체는 아니라 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효유왕후는 지나치게 욕심이 없어 그녀의 친가인 청풍 김 씨 등 안동 김 씨 세력을 견제할 제2세력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피로 피를 씻는 붕당의 대결은 한참 이전인 선조 시기 정여립의 난부터 씨가 보였는데 원안을 가진 대북은 광해군 시기 봉산옥사와 개축옥사의 앞장서 다른 붕당을 박살려버렸습니다. 인조반정 이후에는 서인이 정권을 잡아 대북을 완전히 소멸시키는데 광해군 시기에 질려버렸는지 인조반정 때 대북을 완전히 소멸시킨 후에는 붕당 정치는 유열사태를 피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유열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던 예송 논쟁이 상당히 평화롭게 끝난 것만 보아도 이런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선조시대의 붕당 대립이 인조 이후에 그럭저럭 진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황국을 일삼으며 또 붕당 정치의 유열사태가 마구잡이로 벌어지기 시작해 붕당의 몰락과 세도 정치의 등장은 정순왕후보다는 숙종이 더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조에게 물려받은 왕권이 약하지도 않았고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 왕실 어른이 균형을 맞춰주었는데도 세도정치로 직행할 때까지 수십 년간을 손 놓고 있었던 순조였습니다. 정순왕후 시대에 가장 부정적으로 거론되는 사건은 이어절을 처리했는데 그는 법비에 가까운 인물로 혹정으로 장살자를 25명이나 만들었지만 공적처벌이었다는 이유로 귀향에 그친 인물이었습니다. 이어절은 이후 복직되었으나 행태가 변하지 않았는데 신유박해와 중에 함경남도 장진부사로 있으면서 황시성을 가진 천주교인을 물고하여 거짓자 백하게 만든 다음 황사영을 잡았다는 장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황사영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잡혔으며 조정은 함경감사를 보내 이어절의 악질적인 행보를 파악합니다. 이어절은 공무상과실치사죄, 허위보고죄, 기군망상죄 등 중죄를 두 번이나 저지른 재범으로 목이 달아나도 할 말이 없는 사형감이었습니다. 정순왕후마저 경로에 이어절을 사형시켜고 했으나 심한지가 공무상죄니 사형은 곤란하다며 반대하였는데 정순왕후는 영상에 말도 일리가 있으니 평생 충군하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이어절이 평소에는 일처리도 시원시원하고 공정하고 유능하다는 평판에 문제도 있었는데 이어절은 결국 이번에도 살아남아 절도에 충군 후에도 큰 공을 세워 복직됐습니다. 야사에는 간땡 당시 영조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꽃이 무엇이냐고 묻자 기수들이 모두 장미, 모란 같은 꽃을 언급할 때 백성을 따뜻하게 하는 목화꽃이 가장 좋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가장 넘기 힘든 고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릿고개라고 답해 정순왕후가 왕비로 채택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맛있는 음식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소금이라고 대답했다고도 합니다. 가장 깊은 것은 바다, 강 뒷동네 연못 등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라고 대답하기도 했으며 간땡 후보들이 앉을 방석에 후보들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 놓았는데 정순왕후는 여기에 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금이 이유를 묻자 어찌 딸든 자가 제 아비의 이름을 깔고 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야사와 비가 내리자 궁궐의 행랑수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규수들은 모두들 당황해 궁궐 지붕을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홀로 머리를 내리고 침묵하자 영조가 어찌 그러냐고 묻자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면 행랑의 수를 알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순왕후가 태어날 당시의 이야기에는 부친인 김왕후가 아내를 가마에 태우고 친정으로 가고 있었는데 눈으로 덮인 벌판 한가운데서 아내가 출산하는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이사관이라는 선비가 자신이 입고 있던 털옷을 부인에게 내어주고 김안구와 같이 가마를 끌고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가서 손수쌀과 미역을 사주며 해산 구안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태어난 정순왕후는 왕비로 등극한 뒤에 영조에게 얘기해주었고 영조는 이사관을 승진시켜 정승 자리에 앉혔다고 합니다. 입걸 초기에는 궁녀들이 뒷면에 오치수를 재려고 무심코 돌아서 달라고 했더니 내가 돌아가면 될 것을 감히 누구 보고 뒤돌라 하느냐고 호통을 쳐 궁인들이 벌벌 떨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때 정순왕후는 영조의 개비로 입궁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당시 그녀의 나이는 오늘날의 중학교 2학년인 15세였습니다. 1991년 kbs 드라마 왕도에서는 김자옥이 영조 말정조초의 정순왕후를 연기했고 2000년 kbs 드라마 소설 목민심서에서는 김영란이 정조말순조초의 정순왕후를 연기했습니다. mbc 드라마 대왕의 길에서 영조와 막혼이 난 10대의 정순왕후를 방영 당시 19세였던 이인희가 연기했으며 mbc 드라마 이산에서는 당시 36세였던 김여진이 연기했습니다. 영화 영린에서 30대 초의 정순왕후를 당시 33세였던 한지민이 연기했으며 kbs 드라마 한성별곡에서 정조말연 50대의 정순왕후를 당시 49세였던 정혜리가 연기했습니다. 정조 암살 미스터리 8일에서는 김희정이 연기했으며 조선왕조 500년 한중록에서는 김용선 홍국영에서는 염연이가 연기를 했습니다. 바람의 화원에서는 임지은 무사 백동수에서는 금단비 명린에서는 한지민 이모와 뼈를 다룬 영화 사도에서는 서예지 2021년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그똥에서는 장혜진이 연기했습니다. 오늘까지 3회에 걸쳐 영조 이금의 개비인 정순왕후 김씨의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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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